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, 동영상으로. 저는 개인의 취향 끝나고 열심히 여행 다니고, 집에서 쉬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. 여러분들도 잘 지내고 계시죠? 또 얼마 전에는 화보 차량 겸 몰디브도 갔다 왔었고요. 그리고 앞으로 또 좋은 기회 있으면 여행 다니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고요. 그리고 개인의 취향 정말 사랑해주셨는데, 너무나 많이 사랑해주셨는데 그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요. 이 자리를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,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힘든 촬영을 끝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우리 현장에 직접 와주셔서 음식 같은 것도 주시고, 그런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정말 너무 많이 힘이 났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, 또 좋은 작품으로 조만간 결정해서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, 이제 너무 날씨가 더워서 힘도 축축 빠지고, 되게 의욕도 없고 그런데, 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. 그런데 정말 좋은 책 읽으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생각 하면, 또 이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, 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, 또 이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. 감사합니다.